어? 이게 안 맞아? 너무 멈춘다 이거 어 개 역가네 이거 헤헤헤헤헤 어쩌라고 멍참아 내 건데? 130스택 좋아요 저리 가입만 워우씨 너무 쎄 너무 쎄 스왁 1로그 했는데요 환정 혜자인거 보소 저지불가 부럽읍니다 흐흐흐흐흐흐 부럽다 부러워 부러우미난스 이게 더 나을듯 근데 팀탈보다는 이기지 않을까요? 이기지 않을까요? 안됩니다 팀 차이가 난다구요 안됩니다 흐흐흐흫 내꺼겠지 아 나 내꺼이 부품 쎄 궁극이 지적되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깨끗하게 분리시켜주지 깨끗하게 분리시켜주지 스위치 일로 오면 죽이겠습니다 버나가는 cc 따는 애들이 많아서 아 이거 지금 내가 위클 10초만에 먹는 애면 이거 먹었거든요 근데 나는 위클을 10초만에 못 먹어 캐릭터가 이거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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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에서 밖에서 안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어이구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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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누구 왔거든요 저것도 알렉스 아니면 저거라 저 위에 알렉스네 일단 윗자리를 내가 먹자 지금부터 먹어놔야 애들이 안올거에요 근데 병원에 와드가 나오던가 10초만 더 애들이 더 빈사상태가 되었을때 저는 그때 출발 출동합니다 자 야 알렉스 개꿀이잖아 이제 생존자는 5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가자 마력없네 친구들이 와우 좋습니다 이거죠 하하하하 숙작을 어딨어 학교도 있고 사람 41스택? 넌 진짜 망했구나 얘야 얘야 편해지자 어 그래 편해지자 아 어디로 가야되나 알렉스한테 갈게요 저기에는 이미 어차피 리다이린이랑 경쟁하거든요 야 공속 뭐가 저리 빨라? 우리 싸우는거 기다립시다 뭐야 시간이 얼마 없잖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예상에 실험치 예상에 실험치 예상에 실험치 둘이 놀아요 그럼 하하 성버그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.. 못 이길 것 같은데? 1대1 상대로 엠마를 어떻게 이기지? 어? 오 잡았다 이거 오? 이걸 넘어온다고? 오? 너이스 좋습니다